전북 10개 선거국 국회의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주 을을 뺀 나머지 9곳에서 모두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당 창당 파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속에 다시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데요. 본선행을 결정짓는 민주당 경선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에게 어느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74%, 국민의힘 5, 정의당 2, 진보당 2, 이준석 참여정당 3, 이낙연 민주당 탈당 의원 참여정당 4%입니다. 비례대표를 뽑을 때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 투표하겠냐는 물으면 민주당이 67%로 가장 높고 국민의힘 5, 정의당 3, 진보당 3, 이준석 참여정당 4, 이낙연 민주당 탈당 의원 참여정당 4%로 나타났습니다. 신당 창당 바람 속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여전히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에서도 여실히 반영됐습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를 뺀 9곳 모두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1당 독주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관건.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오차범위한 접전 지역만 4곳. 경선 판세 역시 안개 속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이 걸린 본선 진출을 놓고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83%,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과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500명에서 최대 506명을 대상으로 면접운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1.3%에서 최대 21.2%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잠시 후 이슈케이에서는 전북 1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